아 승민아 승민아 예 탑페이가야 에 죽을래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누르면 왕쩍 게이드 가리니 컴퓨터는 피시 패밀리 그리고 이거 여러분 티비 티셔츠는 디바라에서 사시면은 듀오랑 친수 어? 너네 피시 너는 컴퓨터 뭐 샀어 피시 플러스 아니 그 형이 그럴 때 손 딱딱 해줘야지 피시 패밀리라고 센스가 없냐 야야야 와드 와드 해봐 와드 루시안 저거 뭐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했어 너 그리고 스킬 알트 알트 스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존나 존나 쓸모없어 아니 말파 말파로 AP 가는 게 훨씬 나아 탱 가는 거보다 왜냐면은 쟤네 다 물몸이잖아 저희 지금 탱 없잖아요 응 그니까 우리 지금 탱이 없는데 베이가 베이가 너 AP 갈 거야 네 봐요 요즘 베이가 베이 가도 탱 좋아 어때 베이가 탱 하는 거 템트릭 좀 알려주세요 음 야 미아는 안 치니? 지금 아니 미아를 지금 예 티모 이거 티모 없다 이거 티모 없다 이거 또 온다 이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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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뜰 준비해 뜰 준비해 오면 바로 바로 싸우자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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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새끼 짜는 거 먹고 티냐 저거 형 방송 보고 육렘 못 찍게 만들려고 어 그런건가 야 미아 여깄다 여기도 미아 이리 봐 에이 미아 들어와 제가 잡았다 야 잡아 잡아 베이가 잡아야 돼 큐 큐 하늘 아니 유지단 아니 오씨 베이가 전설 스킨이었는데 야 야 찰 엘디 란 비 이어 띠 띠 띠 띠 역시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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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가 살 수 있어? 여기로 점멸써 여기로 여기로 점멸써 여기로 점멸써 여기로 점멸써도 이거랑 같이 싸워 오면 같이 싸워 지금 왜 때려? 아니 반 한 5분 5분 때려 너 이거 설마 니가 먹었니? 아니 제가 왜 먹어요? 희망해줬는데 아 그래? 다리하게 해주니 고마워요 왠지 베이가 따일거 같아 야 베이가 너 너무 깝친거 아냐? 안좋은 예감으로 야 너 무슨 아잇야 아잇 아잇 아니 아 누구야 야 어 오케이 야 나 나 숨 못 쉬었어 방금 방금 형이 나는 숨 못 쉬었어 네? 네? 어 웅뚜아 말좀 많이 해줘 귀여워 너 형이 뭐라해서 막 삐진거야? 쟤는 인성남 진짜 삐진거야? 웅뚜아 이거 형이 하는 말은 뭐라야되지? 그..엄크? 엄크라야되나? 미크 진짜 진짜 삐진거였어? 엄크 아 웅뚜아 장난이야 형 장난이야 마음에 생겨들지마 장난이야 장난 장난 어 또 장난인거 알지 형 네 형방송 알지? 네 그래그래그래 막 서 그 막 그림일기로서 쓰는거 아니지? 쟤런 쟤같은 새끼 오늘 같이 방송했는데 아주 쟤같은 bj였다 이런식으로 그림일기 딱 써는거 아니지? 막 내 얼굴에 피 묻혀놓고 에이 설마 그림일기 쓰겠어요 오케이 여기 어 잡겠는데? 오케이 나이스 어 르블랑 잘해 괜찮아 아까는 존나 못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분신을 활용해가지고 이거 은파를 아 미안하다 너무 많은걸 바랬다 내가 너한테서 너무 많은걸 바랬다 야야 리신 간다 야 베이가 리신 간다 이거 베이가 아 깝다 거기 리신이야 저 베인이 잡는거긴 한데 깝다 리신이라고 옥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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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사라져 옥뚝 옥뚝 어이 궁쏘는데 나 잡을때 쓰지 리신이 오 McLguying 맛은 열인 이 susten 뭘backon 보고있냐 형들 양피지부터갈걸 스너카 빨리 모빙 좀 해 모빙좀 오 monumental 힐 힐 힐 아 저 배이를 못잡어? 설마.. 베이를 못잡았어? 못잡 못잡어 야 불리 아아냐아냐냐 Playing 가야가 일루 아니 일루 가야 일루가야 들어와져요 스킬 아니 쥬퉁땅 아니 야스 왜 키우는거야? 르블랑은 뭐하고 있었어? 야 르블랑 너 뭐하고 있었냐? 나 리신 땄지 아 그래? 땄어? 굿굿 아 얘 바텀 이거 5대 쓰네 괜찮아 원래 이런판이 이런판을 이런판에 뭐라고 하냐면 칼서렌이라고 하는거야 자 나이스다 나이스 이거 할거다 이거 으아아아 이거 더블킬? 어 뭐야 오 살았다 티모 noise 승민아 승민아 이거 잡을 수 있어? 네 그렇지 가자 승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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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백타 쟤는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궁 썼다 확실하다 승민아 잡긴 잡았구나 승민아 네 집중 승민아 가능해? 승민아 승민아 가능해? 승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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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승민아 승미나! 승미나! 그럼 잘가? 나이스! 오 야야 여깄다 야야야야 와줘와줘 승미나! 승미나! 처음이야! 승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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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승미나! 사랑한다 승미나! 승미나! 드디어 너무 많아요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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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캐릭도 못 받아 먹네 야 고맙다 야 근데 졌지만 너네덕분에 알았어 다음에 이런 컨텐츠 하면 안되나 그! 어! 강둥? 승미나! 승미나! 제넌 구독하시고 유튜브 알림이! 알림이 설정!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! 꼭 하세요! 지금 당장 네이버에 피시패밀리 검색구 제넌을 추천하시고 컴퓨터를 사대요! 그러면 듀오와 친추 이벤트까지 있다고요! 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? 근데 더 대박인건 완전 평생 에이에스가 무료입니다! 피시패밀리 행복을 줘요 피시패밀리 듀오 이벤트까지 완전 대박 컴퓨터 피시패밀리 자 네이버에서 디바라를 검색하세요! 그럼 어조비들을 위한 최첨단 어깨뽕 시스템! 디바라에서 티셔츠 사시고 같이 듀오합시다! 방송국에 인증하세요!